분위기 좋은데 지금 여기서 더할 나위 없어 내려갈 필요가 없어 도넌 애들 조심해야지 저격증 징환이 안맞는다 내가 왼쪽 언덕 꺾게 여기 지나면 완전 허허볼판일 것 같은 느낌이 막 든다 응 저기 가운데에 그거 있네 송전탑 같은거 있네 그것뿌로 해도 싸울란가 저기 송전탑이냐 응 저 집 아니야 송전탑 아 지도 야 저기 어디 어디 W W W 나무 뒤에 두명 존다 왼쪽 보이냐 안 쏜다 그냥 응 아니 잡아야 되겠는데 쟤네 죽였냐 어 죽였네 어 죽였어 둘 다 죽었어 썼는데 이 밑으로 해서 가자 여기 왼쪽으로 돋다 밑으로 도는게 더 안전할걸 우리가 지금 언덕 뒤에 상황을 모르잖아 어 근데 쟤네들 맞았거든 저기서 210방향에 달리는 놈 한 놈 아 와 여기 허니 보인다 막 너무 잘 보이는데 여기 이쪽 괜찮다 아직까지는 아 너무 더럽다 이게 너무 안좋아 이게 너무 안좋아 사방에서 타보인다 여기 나무밖에 없다 믿을걸 못돌아왔네 에이 거기 아냐 니 물건 떨치면서 죽은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왼쪽으로 돌것 같다 그지 바위로 가는 방법밖엔 없는데 우리가 일단 불도 빙중하고 응 아 아 아 아 애니방향 애니방향 나무 옆에 봤냐 어어 쏘게 쏠 수 있겠다 쏜다 일단 다 언덕 뒤에 그러면 일단 우리 위치는 파악됐고 어 바위까지 가면은 바위 뒤에 설마 바위 뒤에 설마 아니네 가자 바이디다 $2 보다 이제 아 어떤 우리 안전해 지금 완전 좋은데 여기서 이겨야지 뭐 수리탄이나 까볼까? 야 쪽쪽에서 던진다 W 210 방향에서 3탄? 쫄로 한번 던져볼게 210 방향 너미 일어났어 그러자 많이 떨리네 어 어차피 일어서 해야되거든 어 저 나무다 아 나 못끼려 뭐야 한 명 남았네 같은 킵 아니었어? 기절이었는데 좀 전에 아 기절한 놈 나이스 오 굿굿 굿굿 오 4킬 3킬 쉬고